경기도가 아동돌봄 공동체에서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민간의 자발적 돌봄 활동을 장려하고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보상으로 기존 학교와 기관 중심의 돌봄 세계의 틈새를 보완하는 마을공동체 돌봄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신청 대상은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돌보기 위해 모인 5명 이상의 공동체로 자발적 주민모임과 단체,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작은 도서관 모두 가능하며 공동체별 최대 5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2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8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